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모드로 찍어봤어요. 좀 새롭죠?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Q&A를 찍겠다,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자존감, 연애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가 되게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왜 계속 이상한 사람만 만나는 걸까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람 보는 눈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어렸을 때는 남자들이 잘해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진심인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고, 20대 중반이 넘어가서도 연애는 항상 힘들고,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소개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일단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바깥에 매초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뽑기적인 확률로만 봤을 때도, 내가 좋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게, 일단 밖에 좋은 사람이 많이 없어. 왜냐면 좋은 사람은 모두 안정형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정형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몇 년씩 여자친구를 사겨. 근데 그 사람들은 솔로로 그러니까 시장에 연애 시장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미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뽑기를 해도 잘못된 걸 뽑을 확률이 분명히 높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면서, 난 진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쓰레기일까? 똥차일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바깥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가 친한 오빠들이나 친한 남자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괜찮은 여자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찾기가 힘들다. 이런 암울한 얘기, 이렇게 싼 좋은 나라, 이렇게 암울한 얘기 해도 되나요, 언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팩트폭격. 연애를 하다 보면 저도 나쁜 사람만 만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나쁜 사람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좋은 사람도 만났고, 아 진짜 그 새끼는 그냥 어디 가다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 자신을 생각해봤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안 좋은 사람 만났을 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언니, 그럼 걔 운빨인가요? 그러면은 운에 맡기는 거면, 제가 뭘 노력하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라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운은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죠. 아, 내가 혹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아니면 혹시 내 주변에, 굉장히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자존감이 높아서, 혹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좋은 연애를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매우 운이 좋았던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연애를 해도,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건 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은 타이밍이니까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나도, 아, 내가 진짜 못나서 이런 사람밖에 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와,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나 봐, 이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컨텐츠에 그런 컨텐츠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 보는 눈 키우는 법, 뭐 이런 사람 만나라, 이런 연애 하세요. 글도 그런 거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글 읽고, 그런 뭐, 뭐 또 갖는다고,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냐? 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데는 계기가 있는 게, 사람이 작정하고 어떤 사람을 속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속이면 알 길이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예를 들어, 아, 난 그렇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인 척 해. 라고 하면은 그걸 쉽게 단번에 알아내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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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아, 난 진짜 관상 잘 봐. 라고 해도, 진짜 행동으로 계속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 이 사람은 아닌가? 아, 내가 좀 틀렸나 이번에? 뭐 한 번 믿어볼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인가요? 그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작정하고 속이면 알 수가 없구나. 그럼 난 도대체 좋은 사람을 어떻게 판별하지? 그렇게 속이는 사람과 진짜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진짜 닥치는 대로 책을 다 사다가 읽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허무하죠. 저도 처음에 되게 허무했어요. 근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처음부터 크게 믿거나 너무 빠져들지 않고 차츰차츰 가까워지는 시간을 두는 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금사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나면서 좀 조심스럽게 변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잰다, 조건 본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거죠. 순간 잘해주고 순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꾸며내거든요. 하지만 또 너무 의심하면서 거리를 두거나 막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좀 열심히 해봐. 이런 애티튜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어떤 관계에 확신이 가질 때까지입니다. 둘 간의 신뢰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도 안 믿고 그럴 수는 없죠.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이 콩으로? 팥으로? 콩으로는 당연히 매줄 쏘지. 팥으로 매줄 쏘는다고 해도 믿는 순간이 올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니까요. 하지만 내가 이 마음을 그만큼 줘도 되는 상대인지 내 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이 사람한테 정말 그렇게 쏟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람 보는 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얘는 진짜 다른 것 같아. 해도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똑같은 애들이 막 수두룩빽이에요. 뭐 그러잖아요. 말이 아닌 행동을 봐라.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촉을 믿어라. 맞아요. 촉도 좀 믿어야 돼요. 촉은 진짜 약간 DB,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거기 때문에 촉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이 뭐 눈빛도 보고 다 좋은데 진짜 그것도 다 속일 수 있어요. 진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어서 진짜 소름돋았다니까요. 막 알고 보니까 막 나이도 속이고 막 직업도 속이고 그런 사람들 요즘 너무 많아서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를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 나가요. 사실 조금 슬픈 만도 있어요. 예전에 좀 되게 금사빠였거든요. 근데 그 둘 중 비교해놓고 어느 모습이 어느 내 모습이 더 마음에 들어? 신중한 심정연과 금사빠 심정연 중에 어느 게 더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은 전 지금의 제가 더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것도 저는 이거는 이거는 이 말이 약간 좀 이상해. 이거는 좀 제가 좀 바꿔보면은 자존감이 높으면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금방 끊어낼 수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내가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똥차를 만났다? 쓰레기를 만났다? 자존감이 낮아서 쓰레기를 만나고 똥차를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난 멀쩡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지. 근데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아씨 내가 이 돌부리 왜 못 봤지? 바보 멍청이 이러면서 내 탓을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돌부리를 안 보고 어? 여기 돌부리 있네? 피해가야지?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아 돌부리에 걸렸네? 에이 뭐야? 툭툭 털고 다시 앞에 갈 수 있는 자기 길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만났다. 이거는 만난 건 어쩔 수 없어. 확률성으로 쓰레기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만났으면 아씨 또 잘못 봐봤네? 오케이 버려! 이러고 딱 가시면 그게 진정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별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연애는 어떠셨어요? 전 여러분들 연애 이야기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이 영상 좀 반응 좋으면 저 이 시리즈로 좀 많이 찍어볼까 합니다. 어때요? 굿?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